열반이 뭔지 했다 맞봐라 하는, 열반받아라 하는 사람 나와야 돼요. 견성받아라 나와야 돼요. 이런 얘기가 쉽게 안 된다. 이거 꽝인 거예요. 그렇게 쉽게 안 될 얘기가. 실제 여러분이 주로 읽는 선문답들이 이루어진 당나라 때는 거의 불성받아라 수준이에요. 대화가. 그냥 막 견성자들이 속출했어요. 송나라 때 오면서 딱 끊겼어요. 당나라 때 한 번 운이 왔던 거죠. 그때 한 선승이요. 몇 천명씩 지도해서 막 뿌렸어요. 화두도 없어요. 그때 오면 그냥 다 선문답이에요. 오면. 부처가 뭡니까? 바로 다이렉트로. 잡다한 질문 하지도 않아요. 지옥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. 딱 만나서. 불성 꺼내봐. 이거예요. 바로 대뜸 대답이. 불성 꺼내주세요. 제 불성 꺼내주세요. 이거예요. 부처가 뭡니까? 뭔지 아세요? 내 불성 꺼내주세요. 그래? 커피나 마셔. 그래? 똥 막대기야. 그래? 하고 몽둥이 꺼내서 막 패고. 바로 그 자리에서. 불성을 바로 주기 위한 작업이에요. 불성 달라니까 바로 주는 거죠. 애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만 느끼게 해달라니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. 임재수님한테 가서 불성 느끼게 해주세요. 불성 좀 보여주세요. 그럼 멱살 잡고 흔들어버려요. 귀에다 소리 지르고. 사흘간은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소리 지른대요. 확 해버리면 사흘간은 정신없겠죠. 그때 불성과 만나는 거예요. 단식하시면 불성 만납니다. 에너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망상을 부릴 에너지도 없거든요. 그때는 쉬게 되겠죠. 몰라밖에 안 되겠죠. 그때 불성을 만납니다. 밥 먹으면 사라져요. 마라토너들은 달릴 때, 달릴 때 이제 막 엔돌핀 폭발하고 할 때 불성을 만납니다. 그래서 계속 달려요.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. 무릎이 이제 무리가 와서 무릎 인대가 나가서 못 달린다고. 못 달리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게 사라졌어요. 그 쾌락. 그걸 이제 어디서 만나냐는 거예요. 몰라 해보시라고 했더니. 몸 안 상하고도 얻을 수 있다. 몰라 해보시라고. 다 나름의 체험이 있다니까요. 불성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 했다니까요. 그게 그거야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고. 그럼 먹자의 제일 기본 역할이거든요. 성령을 소개해 줄 수 없고, 설명해 줄 수 없고, 안내해 줄 수 없다면 저는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. 절도 똑같아요. 견성으로 바로 인도해 줄 수 없다면요. 고승 역할을 하면 안 되죠. 멘토 역할을 하면 안 되죠. 그게 안타깝다. 열반을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지금 남방불교도 가면 여러분 남방불교 가면 열반 했다 열반 받아라 바로 해주나요? 안 해줘요. 못 해줘요. 그런데 이 얘기만 드릴게요. 부처님 때 부처님 때 시간이 걸리지 않는 열반 받으러 빨리 와라. 이렇게 얘기합니다. 부처님.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. 빨리 와서 열반 확인해라. 그러면서 실제로 부처님 때 알아 안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됩니다. 일단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. 그때 인도인들보다 지금 우리가 수준이 떨어질까요? 영성이 떨어질까요? 아니에요. 훨씬 높아요. 그런데 왜 그때는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아란이 나왔는데 왜 안 나올까요?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. 지금 그거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. 배우러 와라 한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니 말을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책임져야 되니까 오늘 다 견성하고 가세요. 가실 때는 견성하고 가세요. 이미 대부분 하셨겠지만 요즘은 제 강의만 보다 견성한 분들, 체험담들이 계속 카페에 올라옵니다. 학단 강의 듣다 보니까 참나 체험 정도는 알겠고요. 양심이 어렵네요. 이런 체험기들 올라오면 제가 뿌듯하죠. 이야, 이거 성공했구나. 먹혔구나. 그래서 안전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?